좋았어 이겨보자 내꺼야 어디가 어디가 저가 어! 안돼 저 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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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빅사이즈 디스 이스 마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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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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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하대x3 비스 이스 마이인 비스 이스 마이인 가자 아 스키미노 딸려 잠깐x3 아아 진짜 나한테 너무 깨끗하게 들어갔는데 잠깐만 아니 다들 어디갔어 아 지금 다른 젤리 넣고 계시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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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공략 좋습니다 아 저 큰거 넣으면 큰일난다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우리 반 정도 이고 있네요 빨리 구하려라 좋았죠 가자 오오오 이거 진정 이거 이거 최대한 끌고 시간 끌고 있을테니까 예 최대한 시간 끌고 있을테니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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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고 아 제가 최대한 시간 끊어놓을게요 으어 아 지금 이거 지금 빨리 지금 저는 큰젤리 가져가느냐고 아 큰젤리 아 자꾸 큰젤리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한데 큰젤리요? 큰젤리가 뭐가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일로와 어디가 어디 가져가 어디 가져가 어디 가져가 어디 가져가 아 아니 저 빨간 못하잖아 거기로 가져가면 안 됐지 아 아 뭐하는거야 저 빨간 애는 뭐하는거야 저 빨간 애는 하지만 안 돼 일대일은 역시 상대가 되지가 않아 가다 최대한 끌고가 최대한 끌고가 아니 나한테 아무도 안와 왜 안 돼 일단은 복수해주마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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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스테미너 딸린다 안 돼 아 아 졌다 아 아니 아니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아무도요 아무도 지금 다 사바티 쯤 사바티 쯤 다 죽고 있어가지고 그런거요 인원 자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